어제부러 단독 5위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단독 5위 하려고 지금 응원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 기본 3위까지는 깔고 가야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도 완전 마법 쌌습니다 제가 이거 신발하면서 인천에 이렇게 우리 많은 관점을 지금 처음봤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승리합시다 안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이야 소리질러 자 승리를 위하여 가보자 로아스부터의 엄상맨까지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KTWG의 함성을 모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하나 돼요 파이팅 KTWG 1번 하자 로아스 1번 하자 3번 하자 3번 하자 랍스팀 5번 하자 2번 하자 6번 하자 3번 ha자 7번 하자 2번 아가 지고자 구호하자 지고자 KT 부속 성장에 3, 2, 1, KT 위치즈 시작! 지금부터 시작이야 KT 위치의 한 손에 모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우리 모두 아낙제야 KT 위치즈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 김민혁아 화이팅 김민혁! 요약해요 김민혁! 김민혁! We can come together!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김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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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come together! We can come together! We can come together! 김민혁! 노란 소리만 들려요! 김민혁! We can come! We can come together! 준비하시고 Laayla Laayla! Ta-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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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kaa! Pas-unae 내 소리가 안 생겨요! 3번 더! 우리는 하나 된! KT 위치! 우리는 KT 위치! 자 요즘 불방망이를 보여주고 있는 3번 타자 포수! 장성!